안녕하세요 뉴타입WTV의 뉴타입W입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를 든 이유는요 여러분께 공지를 드릴 게 있어서 카메라를 틀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 계정이 개인 계정인데 여기 브랜드 계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브랜드 계정으로 하게 되면 관리도 편하고 향후에 있을 일에 대비하기에도 좋다고 해서 제가 개인 계정을 브랜드 계정으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이전만 하면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전하게 되면 제 컨텐츠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있는데 덧글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여러분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이전하려고 공지를 띄웁니다 다음에 리뷰할 거는요 Guardians of the Galaxy인데 미리 피규어를 여러분께 맛보기로 보여드리면서 저는 앞으로 이틀 뒤인 수요일 2월 27일 브랜드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과 컨텐츠로 여러분 만나뵙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좀 이해해주시고 계속 응원해주시고 브랜드 채널 바뀐 다음에도 함께하는 뉴타입W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한 주 되시고 늘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타입W였습니다